자 이것은 무엇인고 엄청나게 큰 이파리를 자랑하던 엄청나게 긴 줄기의 이 식물 오 우리집의 옥상에 그늘의 한쪽을 담당하고 있는 가지가 저기까지 뻗쳐나가고 가지가 어디까지 뻗쳐나가는가 이것은 무엇인가요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빨랫줄을 타고 우리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오오오 바로 이것은 작두콩입니다 작두콩 보이시나요 작두콩 근데 이게 꽃이 annt 와 작두컴 이거 열리기는 하나 했는데 진짜 드디어 꽃이 폈습니다 이쁩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초점이 맞나요? 안 맞나요? 초점 나와라 맞나요? 야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작두컴이 비염에 좋다는 거잖아요 엄청 큰 콩 막 사람 손바닥 말하잖아요 콩 하나가 이게 진짜 콩이나 초점이 맞나 안 맞나 모르겠네 꽃이 핀다는 건 이제 열매가 맨다는 거겠죠? 기대하십시오 작두컴이 진짜 이 주택에서 키우는 작두컴이 열리는 거 기대가 됩니다 내가 비염이 있는데 이놈 덕을 좀 보게 될는지 기대하겠습니다 절절하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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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